사업보고서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결산월이 12월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입니다. 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는 제출기한이 3월 31일입니다. 단 처음으로 종속회사가 생겨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이나 상장한지 얼마 안된 기업은 2년 동안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줍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2. 사업의 내용과 3.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내용에는 회사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보물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식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산업을 파악하고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업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사업의 개요에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참고 사항에서 회사가 속한 산업은 어떤 특성이 있고 현재의 시장 여건이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속한 산업의 규모가 커져야 회사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짐으로 회사가 속한 산업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회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주요 제품의 매출액과 가격 변동 추이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서 원재료 현황과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재료 비중이 높은 회사는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매출 및 수주 상황에서 부문별 지역별 매출 현황과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많은 기업인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회사가 연구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이 회사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경쟁회사와 비교하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항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는 관심 있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 외에 경쟁사의 사업 보고서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보고서는 최대한 그 회사의 장점을 강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산업군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회사라면 1. 회사의 계율을 먼저 확인하면 좋습니다. 2. 회사의 연약에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파악하고 3. 자본금 변동 사항에서는 자본금이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4. 주식의 총수 등에서는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식수가 변했다면 어떤 이유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에는 투자를 위해 꼭 봐야 하는 재무제표와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6.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에는 회사 실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7.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보유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투자하려는 회사를 선택할 때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경영권이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뀐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는 계열 회사 간 상호출자 현황, 탑업인 출자 현황 등이 나옵니다. 중요한 종속회사, 관계회사 등의 실적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10.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건 아닌지 제재 현황이나 중요한 소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참ması 하 UNTIL